네 정여배 잘 지내들으셨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홍보지원대장 김종용 대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7589님 저보고 긴장하셨다고 긴장한게 아니라 어떤 군기를 보여드리고 있는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별사탕으로 아이디레모님 긴장했네요. 별사탕으로 아이디레모님 극찬을 해주시네요. 무지 좋은 분 같습니다 대위님 하셨구요. 별사탕으로 아이디 이바나미님 김종용 대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우리 정은디제이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형지님 정은디제이님 원래 라디오 진행하실 때랑 다르네요. 노래 들을게요가 아닌 듣겠습니다. 뭐뭐인가보네요가 아닌 뭐뭐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대위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게 아닐까요 하셨네요. 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네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군인 김종훈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라디오를 진행할 때는 그냥 디제이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옆에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군인이라는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말투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통상 이제 김종훈 상병 뭐 김상병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은씨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민망한 감이 있는데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저는 뭐 아주 긴장을 한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조금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게 평소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이들 죽이느라고 그게 좀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군생활은 더 많이 했지만 김종훈 상병하고는 거의 친구입니다. 그 나이대가. 학번도 같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군대는 계급이다. 군대는 계급이다. 또 제가 뭐 다르게 부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 별사탕으로 아이디 캔디님. 대장님 반갑습니다. 홍보 지원 대원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김종훈 상병 첫인상은 어땠나요? 네. 먼저 김종훈 상병 첫인상을 얘기를 하면요. 저는 까만... 까만 영은탄. 내가 알던 김종훈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까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많이 하얘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 야전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그만큼 뭐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호국음악회 때 그때 대장님을 처음 뵀었고 그때 뭐 성시경 씨, 김재원 씨 많이 계셨는데 그때 성시경 씨인가 김재원 씨가 저한테 너 영탄공장 갔다 왔냐 그 얘기를 한 거가 이제 어떤 화근이 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다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분. 독특한 분은 뭐... 다 뭐 독특하죠. 근데 다들 각인, 각색. 네. 지금 얼마 전에 전역한 양동근 변장이 좀 기억에 남고요. 네. 정말 그 한결같았어요. 군인으로서. 네. 뭐 가식적인 면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좀 자기만의 세계가 좀 있긴 해요. 네. 우리 양동근 변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라서 거기다 좀 요즘은 약간 그 어떤 예언이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자신이 좀 뭔가 게시를 받았다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쉬워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양동근 변장하고 제가... 병장이 아니죠. 이제 양동근이시죠. 네. 양동근 씨. 엊그제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샌프란시스코에... 벌써. 계시다고. 네. 아... 비행기는 빠르군요. 네. 국제전환하고 빨리 끊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양동근 씨. 네.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저도 뭐 이제 삼경에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 홍보지원대 아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정말 아주 저희 그 홍보지원대원들에게도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김종용 대위님. 홍보지원대원들하고 근데 생활하시다 보면 조금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했었고 뭔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가 16명이 있는데 생활관이 저희가 숙식을 하는 생활관은 국방부 안에 있고요. 네. 여기서 잠깐 대기를 하는 대기생활관이 또 여기 홍보원의 4층이 있잖아요. 네.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정돈. 정리정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일단 깨끗하게 생활을 해야 뭐 이런 몸이 깨끗하고 이 주변이 깨끗해야 정신도 깨끗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4층에 올라가니까 그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정훈이 형 정리 좀 좀 잘해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온주환 씨가 쓴 것 같던데요. 아... 그건 이현균 씨가 제이 씨가 제 그 자리 앞에 그 짐정돈이 좀 안 해놨다고 해놓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김종현 성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무튼 보이스메일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나와주셔서 다음엔 좀 더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한 번 그때는 정말 엄청 우리 이야기 보따리를 더 많이 풀어서 재밌게 한 번 했습니다. 여자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좀 불러주세요. 항상 사실은 불평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 게스트분들 그룹분들 걸그룹분들 오셨을 때 왜 난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죄송했던 그런 마음이 다음번에 꼭 같이 같은 초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또 앞으로 또 홍보지원대장으로 생각했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거고요. 우리 홍보지원대원들 무사히 팬 여러분 곁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바쁜 가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토상병님 토니안의 같은 마음 그리고 신화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두 노래 듣고 자 우리 김종명 대위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